안녕하세요 구루미네에요. 오늘은 떡볶이 어묵이랑 넣고 만들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돈까스 넣은 김밥이에요.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거고 얘는 소스를 사가지고 제가 짜장소스 사면서 같이 산 거거든요. 그래서 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묵국. 그래서 신랑이랑 맛있게 먹어볼게요. 먹어. 건더기가 근데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난 국물만 먹을 거야. 난 김밥 먼저. 김밥. 어우 깜짝아. 신랑아 눌렀다. 너무 커. 김밥? 목 안에 많이 들었으면 그러겠지. 응. 흐으으읍. 흐어 mysteri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계란 맛있네? 계란 오빠 다 먹어 왜? 나 오늘 삶은 계란 잘 안 먹어 맛있어 근데 확실히 처음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 응 요구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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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또 뭐 영화 찍었어? 드라마 뭐 한다는 것 같은데 파시곤이랑 강하늘이랑 아 드라마였어? 강하늘 참 인상이 좋아해 근데 악역도 되게 잘해 악역이 뭐 했었어? 응 어디서 뭐 했는데? 무슨 한복 액바나 그런 거여서 응 근데 누가 영상이 어디 거기 유튜브? 응 나 그거지 물김치 안 줬다고 누가 댓글 달아줬어 아 나 좀 상처받았어 먹으라고 계속 찍혔는데 근데 왜 안 먹었어 먹으라고 했을 때 먹어야지 어린이 어린이 오늘 꽈배기 처음으로 먹었잖아 엄청 잘 먹어 응 막 그 그릇까지 찰찰 털어가지고 계속 얼굴에 올리고 다녀 그리고 아아 이러고 다녀 맛있어? 응 뜨거워 이거 나 이거 먹어 네 이거 먹어 응 너 이거 먹어 오늘 어떤 분이 또 쌀 주문해 주셨잖아. 얼마? 10kg? 10kg? 응. 계속 20kg, 40kg 이렇게 하다가 아빠한테 10kg 되냐고 떨렸는데. 혼자 사시는 거 보고? 저희 아빠가 친정에서 쌀로 사지셔서 이제 한 번 지나가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쌀 많이 사세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사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아빠가 네. 계속 이대로만 해. 필요하신 분 주문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나갔다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 한 거야. 아 진짜? 못 씌웠어. 바쁘네. 응. 응. 음료수추. 얼굴에 다 못 찍어 먹었네. 그러니까. 아... 너무 맛있어. 살쪄나봐. 왜? 몸에 좀 부해진 것 같아. 어구 어구. 괜찮? 음 이거 이쁘다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괜찮아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요리하는 맛.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깐, 너무 맛있어. 고춧가루 잘 먹네 아니? 짜장면 다 먹었어 계란 먹고 있거든 계란 먹고 있거든 아린이도 나중에 계란에 소금 찍어먹으면 맛을 알아야지 얼마나 맛있게 난 계란후라이 아니, 삶은 계란보다 계란후라이 더 맛있어 응 삶은 계란 잘 안먹어 어묵이 다 어디 갔을까요 좋네 어묵 많이 넣는데 그리고 그 옛날 어디 만화에서 응 계란후라이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맛있게 그 캐릭터가 먹는 거야 응 이렇게? 그렇게? 그렇게까진 모르겠고 딱 걸릴까봐 그렇게 못했어 근데 그거 보니까 계란후라이를 내가 그거 보고 맵게 먹었어 맛있어 그 장면이 생각나 터졌어 아까 그 장면이 ỏ 슬픈 아린이는 되게 이상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먹지않아 응 머 머 머 머 머 머 고기가 나라던네. 아빠 오빠가 문 열고 갔더라. 아 그래? 문 열고 갔지? 이만큼 열려있던데. 그래서 어차피 들어올 애들은 다 들어왔겠다고 그냥 냅뒀어. 어차피 오빠 먹을 거니까. 그거 본 게 오빠한테 카톡 보낼 때였어, 사이에서. 너무 맛있어. 오이를 넣어야 맛있어. 오이를 넣어야 돼. 근데 오이 급격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 사람들은 오이를 빼도 김밥에서 오이냄새가 나서 쉴 테. 오이 비눈 안쓰나? 응. 이거 옛날 군대에서는 다 오이 비누. 진짜? 응. 나 오이 비누 향 좋은데. 더 싸워. 더 싸워. 10년이다까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어? 더 싸워. 더 싸워. 더 싸워. 더 싸워. 더 싸워. 더 싸워. 왜? 더 싸워. 더 싸워. 더 싸워. 고춧가루 맛있어? 응 왜? 역시 김밥엔 사이다야 김밥이 싹 내려가네 음 으흠 요리는 올려줘야 으흠 1박 2일은 남자배우를 섭외를 할때 고정으로 섭외할때 나이노같은 다쯤 약간 빙부미 이런 애들을 섭외하나? 다그런거같아 보면은 아 그래? 연정훈은 아니잖아 연정훈 빼고 뭔가 저 나이노 자리로 들어오는 멤버들있잖아 다그런거같지않아? 김주혁, 윤시윤, 저는 나빈은 안그랬잖아 걘는 래퍼잖아 아 배우? 응 좀 그런거같지않아? 뭔가 캐릭터성을 가지고 가는거같지않아? 그런가? 응 그런거같기도하고 그치? 여기 다 먹었으니깐 많이 콕 찍어먹어야지 여기 다 먹었으니깐 많이 콕 찍어먹어야지 구름이 흰자 먹어도 돼? 응 아린이가 구름이 죽고같자마자 자기가 먹었어 아빠한테 왜 던져 아린아 나한테 날라왔는데 계란이 나한테 날라왔는데 계란이 나한테 날라왔어 응 응 응 응 이제 민세나가 먹었어 응 응 응 응 응 응 고구름이 떨어졌다 여기가 꼬다리 내가 사먹은거야? 글쎄 3개 있었는데 난 지금 내가 하나 없는데 응 무거워 나한테 먹는거 맛있으니까 ificant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 먹었네 여기 좀 짜투리가 좀 더 있거든요 이거는 신랑이랑 같이 좀 더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린이 맛있게 먹었어? 아주 난리를 쳐놨네 응? 아린이 윙크 한 번 해줘 엄마 보고 해줘 응 괜찮아 먹으러 나 틀어 틀어 먹으러 나 틀어 틀어